한중콘크리트의 가열, 보온, 양생의 종류, 그리기 한중콘크리트 강의 시간에 한중콘크리트는 양생시 온도는 10도씨 정도가 좋다고 했는데 겨울철 영하권 날씨에서 양생 온도를 10도씨로 맞추려면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양생 환경에 열기를 공급하고 또 온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온을 실시해야 하겠지 오늘은 한중콘크리트 양생시 적정 양생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양생 방법인 가열, 보온, 양생의 종류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 그려볼 그림은 한중콘크리트의 양생, 가열, 보온, 양생, 하우징, 보양, 양생 등의 문제가 출제되면 그려넣기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어 먼저 제일 왼쪽에는 콘크리트 타설물 전체를 가설 구조물이나 가설 천막 등으로 보온한 후 내부에서 열풍기 등으로 열을 공급하여 내부 공간의 온도를 높여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공간 가열 양생, 하우징, 보양 양생을 그려줄 건데 먼저 다음과 같이 거푸집과 동발이를 타령하지 않은 콘크리트 타설물을 그리되 콘크리트 타설물 위에는 양생포와 보온재도 표현해주자 그리고 그 콘크리트 주변에 외부의 찬 공기를 막아주고 내부의 열을 가둘 수 있는 가설 천막 등 가설 구조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가설 구조물 내부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열풍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면 이 그림이 바로 공간 가열 양생의 개념도라고 할 수 있겠어 이제 그 옆에는 내부 가열 양생, 단열, 보온 양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간단히 그려줄 건데 먼저 콘크리트 부재를 다음과 같이 그리고 콘크리트 내부에 열을 공급해줄 수 있는 온상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준 후 온상선의 열이 콘크리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위, 아래의 단열 재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면 내부 가열 양생 개념도도 잘 그렸다고 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에는 표면 가열 양생을 간단히 표현해줄 건데 콘크리트와 거푸집을 그리고 바로 위에 적외선 램프를 통해 열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리면 되겠어 여기까지 그려주면 한중 콘크리트의 가열, 보온, 양생의 종류를 다 그려줬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공간 가열 양생, 하우징, 보양, 거푸집과 동발이, 콘크리트 타설물, 양생포, 보온제, 가설구조물, 천막 등, 열풍기, 내부 가열 양생, 단열 보온 양생, 콘크리트 부재, 온상선, 단열제, 표면 가열 양생, 콘크리트와 거푸집, 적외선, 램프, 열 공급, 다시 공간 가열 양생, 하우징, 보양, 거푸집과 동발이, 콘크리트 타설물, 양생포, 보온제, 가설구조물, 천막 등, 열풍기, 내부 가열 양생, 단열 보온 양생, 콘크리트 부재, 온상선, 단열제, 표면 가열 양생, 콘크리트와 거푸집, 적외선, 램프, 열 공급, 다시 공간 가열 양생, 하우징, 보양, 거푸집과 동발이, 콘크리트 타설물, 양생포, 보온제, 가설구조물, 천막 등, 열풍기, 내부 가열 양생, 단열 보온 양생, 콘크리트 부재, 온상선, 단열제, 표면 가열 양생, 콘크리트와 거푸집, 적외선, 램프, 열 공급 그럼 오늘의 이만 끝